안녕하세요. 미국중심탐구생활의 새로운 MC 이시라입니다. 오늘 살펴본 기업은 보이시 캐스케이드입니다. 참 생소한 기업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명석 앵커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앵커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이시 캐스케이드라는 기업을 살펴볼 텐데요. 뭐, 어렵습니다. 저도 좀 생소했는데 역사가 상당히 좀 오래된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시라 씨한테는 좀 더 생소하지 않았을까?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나무 관련 기업이더라고요. 북미 지역에서 목재 자재들을 생산하고 있는 건축자재 도매상이고요. 1931년에 미국 서부가 이제 개발을 하려고 특히 삼림자원 쪽을 개발을 하려고 보이시 파이오트럼버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던 상당히 오래된 그런 기업입니다. 1957년에는 캐스케이드 럼버 포트 러치아즈를 합병해서 현재의 이름인 보이시 캐스케이드가 됐다고 하는데요. 뭐,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최근에 역사가 조금 더 중요한데 2000년대 들어서는 상당히 좀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해요. 2003년에는 오피스 디포라는 기업 아시죠? 네, 알아요. 알아요. 종이라든가 사무용품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기업인데 거기가 지금 오피스 맥스라는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오피스 맥스가 원래는 기반을 이 보이시 캐스케이드에 두고 있더라고요. 보이시 캐스케이드가 당시에 오피스 맥스를 인수를 하면서 재지와 목재 사업을 매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시 캐스케이드가 이름이 오피스 맥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이시 캐스케이드는 없어질 뻔했는데 사모펀드에서 매각했던 재지와 목재 사업부를 사들이면서 이름이 남아있는 게 이 회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게 32억 달러라는 대규모 부채를 지면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빚을 갚아 나가기 위해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됐겠죠. 그래서 160만 에이커에 달하는 목재 자산, 재지 사업부 전체를 매각하면서 부채 상환을 완료했고요. 2009년에는 신임 CEO가 취임하면서 우리는 주택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완전히 다른 회사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한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부의 그 나무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업인데 지금은 나무를 바탕으로 하고는 있지만 건축 자재물들 그런 것들을 제조를 하면서 신규 주택 건설, 리모델링, 상업용 건설, 다양한 건설 분야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건조제 유통이 총 매출의 8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는 주력 사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완전 탈바꿈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주가는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이 오면서 주당 한 2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던 주가였는데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 그리고 또 무제한 돈 풀기로 인해서 순식간에 정고점을 뚫어냈습니다. 미국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역대급 포항이 이어지면서 건조제 유통업체인 보이시 캐스케이드의 실적과 주가에도 큰 호재가 됐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 얘기가 많지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이런 건축 자재물 시장에서도 당연히 그 안에 나무도 많이 필요할 거고 철도 많이 필요할 거고 알루미늄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들이 같이 올라가고 보이시 캐스케이드도 돈을 더 잘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연준의 테이퍼링,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0년몰 국채금리가 강하게 반등하던 올 초 같은 경우에는 경기민감주가 또 대안으로 올라왔었고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5월 주가의 고점은 7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조정이 좀 나오면서 55달러 부분에서 현재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실적도 궁금한데 실적은 어떤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급증했고 목재 자재 가격의 강세로 인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P와 Q가 동시에 성장한다고 하죠. 가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물건 수요도 높아지다 보니까 비싼 가격에 많이 팔 수 있게 되면 당연히 회사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매출이 5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4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작년 총 매출이 54억 8천만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만 42억 6천만이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2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상반기 동안만 2배를 벌었다고 봐도 무방하고 정확하게 퍼센트로 하면 한 76.7%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성장을 하고 많이 실적이 올랐는데 이렇게 실적이 급증할 수 있었던 건 앞서 말했던 대로 아마 부동산 호황 덕분인가요? 우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때문에 공급이 순식간에 일순간에 탁 막혀버렸고 그때 이제 서서히 뚫리기 시작하던 시기에 물량과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세를 보이면서 이 자재들의 원가가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인데요. 상반기 복합 패널 판매 가격이 전년 대비 217% 상승했고요. 합성 목재 가격도 177%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비싸진 거를 많이 팔면 똑같이 똑같은 실적 상승으로 성장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무제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도 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언택트 비즈니스가 성장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외곽 지역에서 좀 편하게 살고 거기서 이제 언택트로 근무를 하겠다라는 모르겠어요. 소문이긴 한데 한 2030, 30, 40 좀 젊은 층으로 그런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건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수혜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팬데믹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코로나19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다 끝나고 나면 언젠가는 다 해소되지 않겠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보이시 캐스케이드의 실적을 보면 지난 수년 동안 양호한 수준을 계속 유지해왔어요. 2019년 매출이 46억 4천만 달러, 2016년에 비해서 7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단기 급증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보이스 캐스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에비타가 약 3배 정도 늘었다고 봤어요. 그런데 에비타가 제가 뭔지 잘 몰라서 그렇죠. 어렵죠. 실적과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과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한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인데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이라고 나와요.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돈을 버는 게 매출이고 그중에서 이제 플러스 나는 거 그러니까 뭐 줄 거 주고 직원들 월급 주고 이제 남는 돈이 진짜 플러스가 나는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까지 다 차감하고 나면 실제 영업이익이 되지만 그걸 차감하기 전에는 에비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제 좀 알겠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규모를 전반적으로 좀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이스 캐스케이드가 2016년에 1억 5,200만 달러의 에비타를 기록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2,300만 달러로 늘어났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순수익은 전년 대비 10배가 늘어난 10배나요? 네. 4억 5,200만 달러, 영업 현금 흐름은 2억 9,1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탄탄한 펀더멘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데 근데 주가라는 게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과연 지금처럼 계속 호황이 계속될지 궁금한데 그렇죠. 이제 주가라는 거는 지나온 건 지나온 거고 지금까지 애플이 아이폰 몇 대를 팔았다고 해서 이야 아이폰 계속 잘 팔겠네 계속 사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잘 팔 걸로 예상이 되니까 사는 거잖아요. 지금과 같은 실적 급증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가 관건인 건데 단기적으로는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주택 건설 붐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연준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냉정히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최근 2년 동안의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계속 이어간다 혹은 계속 역대급으로 성장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는 지금 이렇게 되게 실적이 많았잖아요. 그런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시나요? 다시 말하면 현재 주가의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2019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주가는 8.7배 2020년 현금 기준으로는 7.2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보통 동종업계 내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10배 이상 정도 되는 기업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지금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번 투저 포인트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미국의 주택 경기 호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유가가 요즘 또 뭐 80달러 근처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이시 캐스케이드와 같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테이퍼링과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런 관심은 저는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시의 실적은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종업계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연준의 긴축 기조가 현실화된다면 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실적 전망이 계속 이런 급증세를 이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길게 끌고 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뭐 괜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죠. 중국에서 헝다그룹. 네. 알죠. 알죠. 네. 중국 최대의 부동산 그룹이 파산할 우려에 계속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옳은 일이다.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정도 그 정도는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목재재재지품 제조업체이자 건축자재 배급업체인 보이시 캐스케이드 살펴봤습니다. 미국 주택 경기 호황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연준의 긴축 기조 현실화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보이시 캐스케이드였습니다.